순댁이 아버지 아우라수다 아유 이건 또 미신소리고 종! 너 털먹었나? 모르는 사람 오면 죽는다 야 인마! 반항햄나노 지금 야! 나 모르는 사람이 죽는게 아니고 순댁이 아망이 무신거리 고르나 죽검수다 무신 낯선 사람은 무신 낯선 사람아씨 애원 아니 어 나가 순댁이 아망형 나 커싱 커싱 이치럭 해지카버댄 혼동안 나 안오라수게 근데 순댁이 아망이 막 쳐들어 그래 가련없다 그게 왓수다 정! 어글랑 다시 고홈해줘 집다래 남신 두리내기라 보공말고 크게 사람까지 보내가믄 이해차건 정말? 아이고 각시에서도 잘만 살아야지라는건 그건 순댁이 아망 생각이고 순댁이 아망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 순댁이 아망이 저 물고튀형 내놓은 두리내기 고튼 생각이나 나보고 갖다 몰이 내주게 나신 뒤 밥 안 먹고 그냥 꼭 저기 뭐냐 막걸리 먹음식거여 가근의 옷을 살펴보라 공허고 그 아망 다른 사람들은 더워그네 더위 먹음 꼭 그 아망은 아마 막 몸이 실로압으로 냉방병 걸려실거여 호루자 그 에어컨인가 그거 트는 아방이나 호문 강보라 공헙디다 아이고 시끄러한 걔나 날 위신 위행 보는게 아니고 날 잘 감시하라 전기세로 집안 망할 것이여 에어컨 틀음식 그거 감시하네 보냈구나 아이고 이 둘이 나방 고치라고 누구 이게 그거 틀지말라는 헙디가 틀어도 적당히 적당히 틀려놓는거죽 이기농몰라 그냥 꽝도 실로왕 꽝도 실로왕 휘시베리아 꽝 아이고 공허고 순댓이야 막 그 옷이 그거 무신고 꽝 양 이치로 팍팍 덮고 건널 옷을 영 손드록컨넣 양 시원한거기 그 진진한 소매가 그 무신마리 꽝 어 정말 이 아주망 이 사람아 놈사 콧구멍으로 라디오를 듣던가 말던가면서 긴팔이오 쫄룽팔이오 이검사 이거 남없어 이치럭 여름엔 이런옷 이치럭 영 입어사쥬 옷이 얼마나 이치럭 산드록 커고 시원원 줄 아람 수가 여름엔 양 이치럭 간물 곱다 크겐 영 들임 이 옷이 최고다 최고라 아이고 선윤광 최고글랑 인형 문장 입어 아이고 난 원 벌겅에 땅 험벗벌는 시커멩해지는 그 색깔 두마미 우리 저 순댓이야 그저 고땅 봐도 아이고 그 주략살 아이고 막 고함서 요 게메 참 이 옷이 얼마나 곱다 커진 옷인줄 몰람구나 이거 얼마나 세련된 옷인줄 아람 수가 아이고 이거 한번 입으면 맨날 그 주략 안 벌어도 돼요 똠이 훅 흡수되어 그네 몸에 턱 붙지도 않으고 산두르 커고 소락소락 커고 참 요거 호나령 사그네녕 낫도그네 입어봅서 얼마나 좋은줄 아이고 아이고 인형 뭔 입으심 뭔 아이고 뭔 입으심 참 이거 어떤걸 거라 순댓겨멍은 겅에도 순댓겨방한테 이거 한번 입어보시면 좋겨 이거 염색 허잼 큰 정성 정성으로 엥 겅이 비단구나 원 원 아이고 실대어신 소리들 하지마라 염색이염 미신 뭐 옷조간 아이고 난 그거 옛날 미신 뭐 일럴 때 전 일럴 때 갈 때라 입는 옷들이지 그걸 이벙 에에에에에 나 원 고랑미식어여 거보라 또 이제 또 어디 커피 혼자 먹으냉 돌아라 지냅쳐 그 갈매기 다방 가진 또 또 했구나 또 갈매기 다방을 가든 기러기 다방을 가든 왜지 좀 말아주심 아이고 순댓 요새 그 미신 농구선수 허잼가운 친구도 미신 혼자 사는 거 연습해버든게 나 혼자 있으란 놀아가지믄지 컨디 어떻게 또 이 시끄러운 녀석까지 주야 안 갈거라 진짜로 아이고 갈매기 다방 가봐봐 그게 까미 천영이형 가인 애들 갈롯 입어 아이고 이 염색한 옷 입어서 원피스 나가 호나식 사다 줬다는 아니거 아이고 가인의 그 젊은 꽝에 가네는 패션으로 입는 거고 이 사람아 알지도 못하면 이 양네 입은 그거하고 가네 입은 거고 곧나 자 더 과